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방산대 재건 담아봐도 좋을지 두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급 지금 성과를 기록 중인 K-방산 이야기들도 있는데 지금 미국 대선이 또 변수로 주목받고 있죠. 늘 미국 대선은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의 움직임 바반기의 전망 K-방산주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사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상반기 때도 방산주들 흐름이 좋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형 방산주 위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우선 중요한 부분이 지난주부터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오으면서 그 전에 반도체 이쪽의 종목들에 대한 차이시련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선 차이시련에 대한 욕구가 계속 쌓여진 상태에서 트럼프 이슈가 이 부분을 딱 버튼을 눌러줬는데 그런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이시련에 대한 부분이 나오진 않고 우선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더 많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 그리고 향후의 AI 쪽에서의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수준을 봤을 때는 하반기 때 오히려 방산주들이 반도체 주들보다도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단순 트럼프 이슈가 아니라 실적과 수주가 지금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차이시련이 쉽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올해 많이 잘했죠. 방산주도 같은 경우에도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3조 이상이에요. 어떤 수주를 땄던 상황이었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폴란드 쪽에서의 계약이나 컨소시엄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하반기 때가 더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지금 폴란드 쪽에서 매출이 현대로템에 2분기보다 잡힌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더욱더 추정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방산 물품에 대한 글로벌적인 선호도가 높긴 한데 저는 이거 같아요. 1차적으로 우리나라 사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사계절. 봄, 여름 추울 때도 그렇고 더울 때도 그렇고 어떤 기후에서도 잘 적응하는 게 우리나라 방산 품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동유럽 쪽에서의 추운 지방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 얘기 나와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중동, 아프리카 이쪽에서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도 더욱더 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방산 쪽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당분간은 가장 효자 수출 섹터로 산업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자 수출 산업은 K-방산이 될 거다. 이게 그냥 이런 뭔가 대선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실적과 수주를 바탕으로 한 숫자가 정확하게 찍혔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 주수가 2650포인트까지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부분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덜 빠지는 방산 보험 이런 걸 봐야 되나?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좀 코스피 하락에 방산주를 주목하는 이유가 아까 실적실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좀 더 있는 건지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건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팀장님.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가 방어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인식 자체가 실적이 좋았으니 증시가 좋을 때는 실적이 좋으니까 수출 모멘텀 많고 굉장히 강한 모습들. 하지만 증시가 힘들 때는 방어섹터이니까 또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계속해서 봐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지금 방산주를 이끄는 모멘텀은 실적과 더해서 수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최근 대선 관련했을 때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빠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후보가 바뀌더라도 결국 그 정책에 대한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국방에 대한 예상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트럼프 같은 경우도 현재 나토 관련했을 때 국방비를 분담해야 한다던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그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물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방산주가 실제로 수혜냐 혹은 피해주냐 이렇게 나뉘기는 해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방산에 대한 장점 자체가 가성비라든지 납기일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결국 우크라이나 주변 지역들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 외 지역 쪽에서 수출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실적과 수주가 방산주를 방어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어주인 이유는 실적과 수주 때문에 방산주가 방어주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들 때 좋을 때 함께할 수 있는 또 종목이 좋은 친구인데 그게 방산주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서 좀 머릿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고조된의 좀 종전 기대감 속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들 좀 줄줄이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종전시의 방산주의 영향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잡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시나리오 한번 짜볼까요 차장님? 뭐 종전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종전이 됐을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미국이 방위비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수출이 약간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몇 년 전에 방산주가 테마였을 때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년 동안에 계속 수출에 대한 해외 쪽의 수출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도 이 나토 쪽에서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쪽에서의 방위 기업들한테 우선 수주나 이런 부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 각국도 자체 방어 시스템에 대한 욕구가 지금 강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어떤 방산주의 악영향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거의 전 세계 국방비 예산의 거의 40% 가까이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의 국방비가 증가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방위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 면도 있겠지만 가장 그게 좀 시장에서 기대를 하지 않나. 미국과 연결이 됐을 때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의 미국 쪽에서의 수출 금액은 정말 다른 유럽과 어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제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미국 쪽 국방비가 증가가 된다면 아무래도 모멘텀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K-방산에 대한 또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젠 테마가 아니라 섹터로서 또 굵게 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의견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산주의도 안심은 좀 금물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반기의 모멘텀들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기업벌로 김신 팀장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어떤 종목들 어떻게 보면 될까요? 결국 방산 섹터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이벤트가 무엇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 좋고 실적 좋은 거 알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K2 전차 820대 수출에 대한 기대감, 폴란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법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쪽에 대한 2차가 좀 잘 되지 않았는데 6월 말에 폴란드 부총리와 회사함을 통해서 계약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확약을 받았고 이르면 9월에 2차 실행에 대한 계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늦어도 연내의 계약이 좀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현대로템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룡전기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극건하게 양봉을 또 펼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상황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 아무래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산업군이 있었는데 지금 신규 지집사를 설립을 해서 방산 쪽에만 더 집중을 하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에 대한 수직 형태로 좀 관련했을 때 방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는 상황들 물론 이제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이후에 좀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긴 하나 그 이전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더해서 하반기에는 폴란드 물량이 좀 인도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상반기 대비했을 때 두 배 이상의 물량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실적과 개별적인 모멘텀을 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IG NEX1도 지금 중동 쪽에 대한 기대감, 루마니아라든지 이라크 쪽에서 천궁2 수출을 논의 중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중동 수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LIG NEX1 같은 경우도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예정이 올해까지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 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너튜브에서도 미국 버거님이 NEX1은 정말 자리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라고 하셨는데 LIG NEX1 중동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모멘트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 기대감, 방산 쪽 집중 사업을 좀 더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성욱 차장님이 오늘 마감 전에 담아봐야 될 방산 종목 어떤 걸 좀 원픽으로 가져오셨을지 먼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원픽은 어떤 걸까요? 바로 현대로템과 HD 현대건설 기계 두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픽이었지만 투픽입니다. 두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뭐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대로템은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좀 많이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보다도 우선은 현대로템이 원래 레일 쪽이잖아요. 레일 쪽 사업 부분이 불과 2, 3년 전에는 매출에서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 방산 쪽이 레일 쪽에서의 매출 비중을 넘어섰고 연내로 봤을 때도 레일 쪽은 거의 30%대로 머물리지 않나. 한마디로 현대로템이 방산 수주나 이런 건 잘 되는 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레일 쪽에서의 어떤 적자 사업구나 이런 프로젝트 부분을 빠르게 좀 정리하고 방산 부분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소프트하고 되게 좋게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대로템을 방산주 쪽 안에서도 체질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첫 번째로 현대로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솔직히 재건주 같은 경우는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약간 좀 방산주보다는 테마 성격이 좀 많이 강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잇는 섹터 그러니까 뭐 건설 전력 그리고 통신 인프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조로 종전했을 때 어떤 가장 큰 기간 산업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섹터 안에서도 이제 섹터를 추리고 또 안에서 이제 이 종목들을 추린 전략은 실적으로 철저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HD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굴착기나 여러 가지 해외 쪽에서의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이 정상화로 올라오는 구조를 좀 잇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주에서는 HD 현대 건설기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은 두 분 다 원픽으로 뽑아주셨던 조목입니다. K-방산 섹터 안에서 원픽으로는 현대로템 지금 굉장히 건재하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고 재건 안에서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디쇼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분과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